야자, 쿠코넛이랑 비슷하게 하네. 뭐를 먹는 거지? 아, 이게 시기구나. 어때요? 진짜 맛있는데? 달아? 응. 달콤해. 망고 맛있네. 어, 그래? 맛있다. 음. 신의 열매, 카카오. 아메리카 열대지방이 원산지인 카카오는 타원형의 꼬투리 안에 20개에서 40개 정도의 씨가 들어있는데요. 고대 마야인들은 카카오콩을 화폐로 사용할 정도로 귀하게 여겼으며 마야 귀족들은 세계 최초로 카카오 드링크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제4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카카오 폴리페놀은 암, 동맥경화, 당뇨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일찍부터 카카오 열매의 가치를 알아본 마야인들의 안목. 정말 뛰어납니다. 아, 이걸로 어떻게 초콜릿 만들지? 그러니까. 단맛이 전혀 없는데.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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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오이 겉에 냄새 어 싸워 어서 먹나? 얘들 보니까 이거를 안 먹더라고요 어우 야 껍질도 뜯다 오 이거 저기 누가 자나요? 삶은다 이제 안에 노른자고 흰자 그러니까 얘네는 이거는 먹는 게 아니고 이 겉에 이 파란 안에 연한 초록색 분을 먹는 건데 그것도 심지어 아직은 먹을 때가 아니래 8월 제가 먹었을 때 아 카라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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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이거 한번 열어보면 안 돼요 안에 이거? 이거 어떻게 여는 건지 한번 가르쳐달라고 그럴까요?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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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먹는 거예요? 아 못 먹는 거야? 아 그래요? 그릇 용도로만 쓰이는 거네 아니 진짜 겉보기에는 안을 탁 열면은 그 시원한 오렌지 같은 느낌의 그런 어떤 과일이 나올 것 같은데 어느 상상치도 못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성수 형 잘못 앉으신 것 같은데 아 안 힘들어 보일까 봐 걱정이야 방송을 나갔을 때 너무 쉬워 보일까 봐 정말로 힘들거든 낚시도 그래 그래 맞아 낚시도 이렇게 이렇게 녹고 있었잖아 방송은 이렇게 녹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세 시간 동안 음식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음식도 그 뜨거운 불에서 몇 시간을 했는데 황성에서는 보삭불 되게 넣고 짜아 먹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수염 흰 수염이잖아 못하니깐요 검은 수염도 아니고 지금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우와 근데 맛있게 생겼는데 아니야 여기 보늘도 안 드시는 걸 내가 이게 reviews 유다미니까 어때요? 내 거 봐 되게 맛있는데 나ね 형 hatır when i take it 그렇지 손 몸 ㅇ言 And 풀맛이 쎄다 오빠 풀맛이 쎄다 오빠 내가 풀을 좋아했나? 딱 봐도 맛없어 보이는데 왜 자꾸 맛있다 그러지? 그러다 하면 맛있지? 이거 다 만들어서 가져가면 되겠잖아